자 이번 시간에는 이 코드에서 우리가 확률을 추출하는 방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. 확률은 영어로는 probability입니다. 이 prediction이라는 저 변수 안에 뭔가 중요한 정보가 있을 것 같단 말이죠. 자 이렇게 console.log로 한번 찍어볼까요? 자 이렇게 실행을 하고요. 그리고 검사로 들어가서 검사에서 콘솔 이렇게 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 콘솔 로그에 담겨있는 값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데 대괄호로 묶여있다는 건 return 값이 배열이라는 뜻이고 배열 안에 중괄호로 묶여있는 건 두 개가 있다는 것은 저것은 객체로서 return한다는 뜻이죠. 클릭하면 이 스크롤이 자동 스크롤이 멈추면서 우리가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 여기 보시면 이 prediction, 오늘 아침이라서 이가 혀가 좀 꼬이네요. 자 prediction이라는 변수 안에 있는 배열의 첫 번째 원소에 들어있는 객체는 클래스 네임이라고 하는 이름과 probability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클래스 네임의 주간, probability의 어떤 값인데 이 값이 우리가 원하는 값이겠죠. 그리고 teachable machine은 확률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주간과 야간을 합치면 100%가 됩니다. 이 숫자로 치면 1이 되는 거예요.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는 주간 또는 야간 둘 중에 하나의 값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주간 값을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. 자 여기서 0번째 원소에 있는 probability라고 이렇게 하고서 다시 한번 리로드를 해볼까요? 자 잠깐 기다리면 보시는 것처럼 숫자가 찍히는데 이 숫자가 바로 주간일 확률을 나타내는 숫자인 것이죠. 0부터 1까지의 값이에요. 확률을 그렇게 나타내는 거예요. 자 그럼 제가 웹캠을 활성화를 시켰습니다. 지금 밝은 상태다 보니까 숫자들이 거의 1에 가까워지죠. 즉 이건 주간이에요. 제 생각에는. 거의 확실해요. 이렇게 우리한테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.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이렇게 감추면 보시는 것처럼 0에 가까워지면서 이거는 뭐 보나마나 야간일 것 같아요. 라고 우리한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. 즉 probability라고 하는 이 코드를 통해서 우리는 주간일 확률을 알아낸 것입니다.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알아낸 이 확률을 이용해서 지금이 주간인지 야간인지를 콘솔 로고에 출력하도록 한번 해봅시다. 만약에 이 값이 0.5보다 크다면 무슨 뜻이에요? 주간인 거죠. 그렇지 않다면 야간일 거예요. 리로드하고 한번 결과를 보자고요. 자 지금 밤이라고 나오고요. 밝게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 day라고 나오죠. 어둡고 밝고. 자 그럼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하면 되나요? 저기에다가 이 웹사이트의 디자인을 주간에 해당되는 디자인으로 바꾸는 css 코드 여기는 야간에 해당되는 디자인으로 바꾸는 css 코드를 입력하면 위치시키면 되는 것이죠. 와 정말 가능성이 느껴지시죠?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